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가 울산 성결교회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울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는 울산 은퇴자 기독연합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길 축복한다며 회원 모두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사업 보고와 감사 보고, 회계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제5회기 신임 회장으로 울산 성결교회 박경환 장로가 선출됐습니다.